남cil 이빡 미리 많이 예측해야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버 armas 그리고 으 torn 쌀로 잡았어? 아 죽었다 아 씨 또 왔다 됐어 잡았어 잡았어 오 그나마 근처에 태어났다 나 Y10 Y12번 카메라를 안했어 자 일단 이거 받아 스크랩만 좀 모아가지고 저 바로 거 하자 다이버 하자 뭔가 피터가 점점 오는 것 같지 않아? 응 나 일단 스크랩 64개 일단 그러면 저 들어가 들어가 나 좀만 더 파밍하고 갈게 생각보다 진짜 상당히 겨맞네 핑크하고 꼬리발이 몇개야? 핑크 토탈? 핑크하고 꼬리발이 60개 60개? 아 나 됐다 갈게 상대 하나는 못참는데 더 빼 레츠고 나이스 하자 나이스 다이스 티킥 마이콜 티킥 크랙 탓 마이콜 equ 티킥 은 티킥 대기 샤오 이리 도대체 여기 있는데? 터그 버터가 있는데? 터그 버터 100일 타볼까? 한번 세이버로 올라오지 않을까? 큰 거 온다 이거 큰 거 온다 어? 세이버로 소리 들려 제발 온다 큰 거 오냐? 아니 사다리에 걸려서 못 잡았어 아니 이런 말도 안되는 어? 어떻게 됐어? 그냥 입구 못나오고 계속 배기중이야 클리어하러 얘가 나오지 않을까? 에씨 뭐야? 불통이 안보여 다이버가 한명 더워 아니 뭐 따라오면 어떻게 할게 내가 침감명 들어갈게 내가 침감명 들어갈게 아 야! 딥딥딥 딥딥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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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가봤어 이따 가봤자 허어어어 암 다트 쟤 딱 한명 마지막 딜이 씹혔어 에버지 얘 오나드인가? 오나드인가 봐 얘가 그냥 저 배 먹겠는데 그.. 선사.. 선실을 뚫은거야? 어.. 그.. 그.. 아 1층? 어 1층을 뚫었어. 다시 깡파에서 퍼맥을 먹어야겠는데.. 야야야! 왔어! 오우 씨! 기다려봐. 내가 잡아볼게. 어 온다. 푸쉬 온다. 어 온다 온다. 내가 몸도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어. 고고고고!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안 돼!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안 돼! 빨리 먹었어? 빨리 먹었어. 검은 줘봐. 응 여기. 왔다 온다온나? 헤드! 안 돼! 나 죽었어! 잡았어! 잡았어! 이 개식! 아.. 씨! 내 피쳐 피쳐 피쳐! 어.. 어.. 나 살 먹었고. 계속 가리가리해. 처음부터. 나 좀 피 좀 참고 있을게.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왜 뭐 왔어? 검증기 왔어. 스타드 맞췄고. 으악! 이 새끼야! 뭐야? 너.. 사운드 달린다? 약간 죽은 애 같아. 죽은 애야 죽은 애. 하나 더 울 수도 있어. 죽은 애야 얘. 형, 검.. 검 하나 있어? 빼줬어 빼줬어. 어. 자자자 여기. 가야다. 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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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들어가자. 사자. 자. 남은 스크립 다 줬어. 땡큐. 오케이. 가볼까? 응. 방금 미니언이 날라가다가 샘싸 맞았어. 이거 한번 치워볼까? 어디가 질까? 폐차장 쪽에 질까? 폐차장? 폐차장 쪽? 폐차장 쪽? 큰 집이 있긴 해. 거의 지을만한 자리 있을 것 같으면 나쁘지 않지. 종잡이들 개많아. 잘하면 근데 여기서 쉽게 빨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해, 종잡이들. 스킬 정 temptation 여기 언덕도 이거 뭔데? 좋은데? 어 좋은데 이거? 내 암머스 괜찮아 암머드 있어 어 됐어 이걸로 보면 으이씨 나 이렇게 해야겠다 어머머머머머 와우와우와우와우 키럭 달아버릴래? 어 달았나 그치원 먼저 넘어갖고 오우리 배있어 꽤있어 나도왔어 호우 좋아할까? 레츠고 컷을 하나 찢어놓을게 응 오케이 좋은데 어 내가 헤비볼까? 아 형이 헤비볼까 뚫고 들어갈게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암레디 암레디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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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안올라가져 올라올라올라 야 크리아 비였나? 사운드 나는거 있어? 아뇨 사운드 안들려 사람 없을지도? 삼자 일단 잼 많이 되있군 어 잼도 없나본네 없는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먹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야된다 어 컴스도 먹었어 나이스 너무 좋은데 다른거 안돼 어 집에 원유는 좀 많다 어 그러면은 배를 끌고 오던가 해봐야겠다 이레포트가 있는데 맞네 어 일단 총을 좀 찌워가야겠다 총 찌워가자 쏴중 스크랩 한개 뭐 가지고 있어? 스크랩 한개 아 스크랩 한개 아 천열장을 해줘 천열장 천열장 그럴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cem 들렸어 넣었어 스크랩 넣었어 잠깐 성적 꺼도 돼 이거 받은 다음에 자원 좀 가볼게 스크랩 받았구네 진짜 다 능선이 좀 많이 그거 될 것 같애요 어 저거 안되면 아 저기 어때? 좀 런서를 가깝게 있단지 H15 뭐 이런데로 뭐 H15 저희도 뭐 좀 애매할 수 있긴 해 집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아님 뭐 알틱 옆에 D20 절벽 위쪽 거기 뭐 지어보든지 D20? D20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자원을 철 쪽으로 살게 어? 나무도 좀 사줘야 돼? 나무? 오케이 확인했어 어 탈기사수 출발할까? 어 출발할래? 바퀴 한번 클리어 해볼래? 아 저도 광내가 클리어했는데 아 뺏겼다 설선가스 많이 깨자 어 똑같은 애야 404 저 옆집에다 옆집에 딱 봐도 나 일단 위에 깨서 봐줄게 응 검포랑 나 챙기만큼 다 챙겼거든? 너 들어와서 챙겨볼래? 너는 챙겨서 다이빙 세트도 챙겨봐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잠수해버려라 나 그냥 헬기 띄워놓을게 아 나와도 되겠지? 응 나와도 돼 나와도 돼 어구 그냥 옆에다가 지우면 될거같은데? 지울 수 있을거같아 여기? 형 바로 밑에 이거 이 집 탈렸어 저거 탈려있어 어 괜찮았어 옆에 지울 수는 있을거같아? 아어 쓸 수 있을거같아 그럼 헬기집을 이제 해안가 쪽에 찍자 그냥 건차 찍어줘 응 나 집안 봤을게 응 눈 emotion 질구 Maria We have to energetar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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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Garous lady We have to We have to We have to Our 전원 줄 테니까 바로 집 한 번 찍어볼래? 여기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나중에 헬기 집 쪽 건차 영향을 뜨는 거는 녹이면 되군 응 건차 터뜨리고 침낭 밑에다 깔면 되지 응응 여기 갔다 오면 털에 찍을 재료 있거든? 털에 미리 좀 찍어놓고 저 집이 뭐냐? 어디? 나중에 한 번 뚫어봐야겠다 아 오른쪽지? 어허 광차도 파는 것 같던데 광차 좋지 나중에 미니 타고 가서 사면 되겠다 햄빛이 죽어있는 것 같지 않냐? 죽어있다 수고했네 네 파키방은 안 열려있어 뭔가 먹고 뺀 것 같은데 어? 한입 쓱한거 뺐나봐 저 위치 모빌 있거든? W 방향? W? 어 어 어 맞네 저거 원래 모빌 없었었는데 저 집에 털었나? 진짜 뺏어놨나? 우리는 모빌 안 끌는게 낫겠지? 어 피가 없을 듯 파키방만 틀어도 이렇게 맛있네 암 암 암 암 암 암 죽었어? 아 죽었어 그 원유 젠드는 곳? 물탱크 쪽? 나 아마 시체 먹으러 올거야 나 갈갈에서 죽었거든? 그 오는걸 한번 잡아볼래? 잡았어 아 진짜 그냥 방사 맞으면 들어가볼게 따로 뭐 더 파밍 할 것도 없어가지고 세이블 좀 해야지 빼야돼 미쳤어 얘 템 많아? 템 개많아 얘가 파밍하고 싶나보다 총 죽었냐? 총? 총 아니 어 총 먹었어 발갈이 치고 갈까? 아니? 바로 먹었어 잘생겼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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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돌로 한번 왜건 또 해볼래? 돌로? 오케이 일단 헬기는 없는거 같애 그지? 1층 mpc도 있는거 같고 어 1층 mpc도 있어 야 빨키방 열려있는거 같은데? 잠시만 설마 빨키방 열린거 같애 너무 좋은데? 바로 볼게 아 백하나 뽑아주나? 일단 펌핀 나왔어 펌핀 끝 오마갓 오마갓 가베 멈춰있어? 응 나이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읐 여성 세명이라 10프로 남지? 왜 안추가? 20발 맞췄는데 야 근데 어 요거로 맞은거 아닐까 아니면? 저기요 너무 살맞ั้네요 아 이씨 왓? 괜찮아? 괜찮아? 아니 개 아파 와 진짜 개 아파 진짜 알았어? 어 다 죽었어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파도 너무 아픈데 이거? 뽑아주나 뽑아주나? 뽑아주나? 오케이 M92 M92 톰슨 나이스 오케이 끝 오케이 난 그냥 총알만 뽑았어 아 한층 밑으로 와봐 자 버터 버터 베 베 베 베 두 대 두 대 다 있어? 8팀만 잡았는데 다가 나서? 알치 잡았어 알치 잡았어 알치 잡았어 아 알치 잡았어 풀무장같은 애도 다 잡았거든 음 내가 한번 먹으러 가볼게 중무장이다 신생무장 못보이는거 있어? 어 풀무장 있다 풀무장 있다 나 일단 중무장이라서 일단 애캐 형 한번 뺄게 여기 중무장도 하나 더 있긴 해 응 아 저 뒤에 큰 배가 또 한 대 더 있는 것 같은데 저 원래 있었나? 120방향? 나 일단 루트인 크레인맨이거든 아 루트인 해볼게 컴포업 컴포업 먼저 넣어봐 예시체에 넣어봐 어 겹칠 수 있는거 다 겹쳐보자 컴포 끝이야? 응 연막탄 우리가 필요할까? 연막탄? 구폭탄 그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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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긴 했는데 일단 시그널 먹었고 나이스 오탄 필요해? 오탄 나 한 셀스 있어 오탄 나 일단 많긴 해 야 짬탱 쩌쩌쩌쩌쩌 나이스 둘이 끝인가? 무상뿌린다 막 불어나기도 나 이제 못 챙겨 연막탄 버릴까? 연막탄 나한테 줘봐 겹쳐봐 나왔나왔어 또 겹칠만한거 너 없어? 컴포? 난 컴포 이제 없어 난 그냥 다 무장 근데 여기서 킷을 킷을 좀 포기하는게 맞긴 해 나중에 갈때 차라리 킷같은거를 올려놓자 위에 헤비시체 있잖아 헤비시체에 일단 템을 다 옮겨봐 한번도 갔다올까 그러면? 갔다오는건 좀 해봐 한번에 안전하게 차라리 아니면 차라리 옮겨놓고 헤비시체에 그 다음에 뭐 한번 더 갔다 온다던가 그런식으로 하면 좋을때 지금 갔다오는건 좀 위험한거 같아 요 시체에 넣자 철바리 2,4,6,8개 열렸다 열어볼래? 갈 준비하자 개 3개 뽑아주나? 바로 그냥 앗 왜 앗 LMG 커스텀 나 뺐 나 뺐 나 뺐 나 뺐 뭐야 나 막 엠구이 뽑은줄 알았네 택트하고 SMG 바디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럼 이거 넣어놓고 집에 가자 상자 없애는게 낫지않아? 일부러 그냥 짬 남겨놓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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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갑니다 뺐 내가 데려다줄까? 응? 아 쌤싸간데 단가적으로 해가지고 좀 위험하긴하니까 내가 스크랩만 구하면 되니까 뭐 괜찮아? 오케이 내가 갈갈이 할게 마늘 나나? 어? 갈갈이 할게 좀 있나? 갈갈이 할거? 어 많이 없지 갈갈이 할게 일단 병자가 없으면은 3벤치는 좀 미루고 그냥 천하고 이런걸 좀 더 사과든지 재캐먹고 어 별로 없다 그러면 일단 스크랩을 땡기자 근데 천도 없잖아 그니? 맞아 천가라고 해줄테니까 일단 집에 있는 스크랩 573개 보내줄게 응 활성화했어 응 어 상점 끄고 또 바로 보내줄만한 것들 다 챙겨면 돼? 갈갈이 할거 오케이 어 세큐먹 세큐먹 딱 두킬 세еня 세큼은 한 개씩? 어 세큐먹 세 hooked 세큐먹 세큐먹 세 Henry 세體 여기 세bros 세 psychic 세커메 세호 세 Princip 세ída 세 additional 세 UW 세탁 pa 오케이 활성화했어 오케이 오케이 굿 써도 돼 일단 아마 쉬고 올 듯 오케이 고생했어 응 고생했어 GG GG 아 아 다 뚫렸나보다 아 형 그거 건차 앞에 썼지 어 아 네 다 열어놔가지고 일단 문을 닫아 놓긴 했어 어 태어났는데 전차는 아직 안 까였거든 근데 얘네 로켓솜에서 내려오고 있어 응 닫았어 아 근데 이미 천장 뚫려있다 그 거기 1층 안 들어가 있나? 난 이미 죽었어 어디서 왔대 얘네? 갑자기 집 올리고 있는데 나 에케먹고 죽고 사다리 밟고 미니 타고 한 세 명이서 오던데 1층은 나갔나보다 침낭 없어졌다 안 돼 처음에 침낭쿨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문 다 열고 죽었대? 그니까 내가 뭐지 그 처음에 그냥 열어놨었어 집 올린다고 그니까 너 처음에 죽었으면 태어났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대강몬집에서 태어났어 침낭쿨 겹치는 거라가지고 무조건 본집에 태어나서 문부터 닫았어야지 내 생각을 잘못했다 죽었다 총 몇 명인거같애? 어그룹 한번 끌어볼래? 둘 다 봤어 나이스 내가 먹어볼게 아 둘 다 봤어 나이스x3 어 나야? 끝난거 같은데 그러면? 너 기절이야 지금? 아니다 다시 태어났어 밖에서 나 홀드 해볼게 아직 내부 확인 안되거든? 응 나 다운이다 나 죽었어? 응 너가 들어와서 무장해줘야돼 오케이 도장했어 외부에 인원 몇명인지 체크해줄게 일단 풀무장 한명 에서 타고 넘어갈란다 응 아직은 안넘어갔어 사단 이제 찔리려 한다 넘어갈거야 곧 넘어온건만 기다리던거 아니면 사단을 부셔볼래? 일단 다른 입구로 나 들어가볼게 나 올라오는거 부셨어 나이스 밖에서 말고 아너에서 질린다 질린다 질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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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나이스 그거 내가 바라먹어볼게 짐 형 사운드 형이야? 어 짐 나요 맨발 나요 이쪽이 넘어온거 사단에 부셔볼래 이쪽이 넘어온거 사단에 부셔볼래 일단 너 실링부터 할준비 해봐 내부에 천장하고 이런거 문 수리해봐 계속 수리 안된 부분 있어 자 외부 어 내 문 달아났어? 밖에서 사운드 듣는다? 응 질려 너무 오면 잡을게 질리 지금 질린다? 잡았어 밖에서作는 게 외적인게 전기를 민희는 일단 빠졌다 빠진다? 응 크흠 이거 땜질하면 될 때 응 빠졌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안 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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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괴롭혀줘야지. 아프지? 어머어머. 지금 퍼그보트 둘이서 싸우고 있어. 짬스 세트 챙겨. 내가 지원해줄게. 비빌만한거 챙겨서 가볼래? AK 무장 좀 있거든. 큰지배들 같은데? 저 RT기사는? 터그보트 그 있었잖아. 지금 보면은 좌측우측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 좌측이 큰지배들 것 같고 우측이 뭐 뻔하던 것 같아. 지금 난리 났어 그냥. 좀 돌아서 잠수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이쪽을 완전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뭐 어디서 쏘는거야? 더블 쏘는데 어디서? 더블 쏘는데 어디서? 근데? 더블 가져왔어 애들. 어디 배에 붙어야돼? 뒤에 있는 배? 근데 지금 포 막고있는 배는 좀 위험하고. 그러면 포 쏘는 배를 가라앉네. 올라갈게. 좀만아 애들. 좀만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포 포 짐포 있다 짐포. 포 포 파킹 런? 답은 내가 견제해줄게. 괜찮아? 오오오오. 아 죽었어. 어디있었어 상대? 나무에벼. 나무에벼. 나무역에 와서 풀릴게 있다. 아 나 외벽 좀 안맞아. 아 이거 퍼먹으려다가 앞에 간다. 배가? 배 출발했다. 뭐 오래만 한다. 쟤네 이거 레이더 했을까? 저거 짬처리 한번 해볼까? 아니면? 짬처리? 어 쟤네 문 못 뚫었을 것 같은데? 아 뭐 총같은거 떨어진건 없나? 있을 법한데. 근데 보통 배 위에서 떨어졌을수도 있어. 어 쌤이 하나 먹었다. 아이씨. 뭐야 짬팽 온다. 짬투 온다고? 무기있어? 나 근전무기 없어. 아 나도 없는데? 얘 문용으로 들어갔어. 뭐야 밖에 볼트왔다. 볼트 나 볼트 나. 근전무기 좀 가져올게. 빠지는거 보여? 아직 안에있어. 재키보 들어갈게. 응. 얘 나온다. 얘 나가려고해. 나가려고해. 나왔어 한명. 어디로 갔는지 보여? 나 쫓아가고있어. 한명은 아직 안에있고 한명은 나갔어. 어떡할까? 한명은 쫓아갈까? 쫓아와봐. 쫓아와봐. 응. 나 가는망이. 지금 G21번패 들어가고있어. 여깄다. 내가 딱 앞에 있다. 확인 확인. 어디 도망갔니? 풀시켜줄까? 아 나 보여 보여 보여. 꺼도돼 꺼도돼. 어디까지 가? 보자. 잠시야. 감동무기 아니다. 바로 죽여버려. 쌤이 들고있다. 그렇지. 어디까지 가는데? 너 춥잖아. 히동 못찾았을거 아냐. 그렇지 그렇지. 내가 비춰줄게. 됐어x3 됐어x3 작살충인데?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허어어어어어어어 씨바 야이씨 작살충 있는데도 왜 안싸? 이새끼 이거 뒤에 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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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잡았어x3 여이자 텐더씨 오마갓 에이 씨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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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그 대강 먹고 집으로 가봐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돼 핑 찍어놨어 일단 나 일단 유황을 못 챙겼어 유황 생명을 챙겼어? 나 여기 대강 챙겼어 내가 한줄판? 에이 씨발 이게 뭐야 바로 그냥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 팡금 한개 먹어줘 먹을 수 있어 이제 가야 돼 이제 너무 많아 앞에 열차? 와 이거는 이건 진짜 레이던가 본데 이거 진짜 좀... 레이드맞나본데 우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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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대한 MLRS 로 많이 무너뜨리고 로켓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박나보다 딱 보여 가지고 박나보다 개떼 박네 와와와와와와와와우 오마가 후사비 최소 8인데? 레이던 끝났나? 폼가 더 안박히는거 같다? 바로 바뀌네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볼게 집이 거의 개 박살난거 같은데? 원래 저래 생겼었나? 집이? 집이 거의 박살났는데? 그냥 없어졌어? 좀 많이 찌그러졌어 집이 와 얘네 전진터렛까지 하면서 개빡세게 준비했네 트렛이 너무 많은데? 오 비췄나 보다 와 스티바 뭐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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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은건가? 아 근데 계속 뭔가 막고는 있긴해 아니 그냥 진짜 집이 그냥 개 박살나있어 아까 그냥 뭔가 좀 와이드 갭도 있고 막 좀 웅짱해 보였잖아? 지금 그냥.. 뭔가 초라한 집이 됐어요 그냥 이제 뼈대만 남아있어? 어허 너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거 같아? 어 계속 싸우고 있는거 같아 계속 뭔가를 비비고 있어 근데 스크랩 헬기가 이쪽으로 온건지 그걸 모르겠어 어허 헬로 아유! 으이씨 야 수송을 한 느낌인데 뭔가? 집은 많이 무너졌어도 이미 이 전초기지가 거의 먹힌것 같은 느낌인데? 먹힌 느낌이야? 응 좀 전에 내부까지 데리고 갔다왔어 전초기지 어때? 좀 비빌만해? 아 여기 뭐 딱히 뭔가를 비비는 건 모르겠어 맨몸으로 와서 뭔가를 주워서 비비는 건 모르겠는데 굳이 막 준비해서 무장해서 와봐야 그냥 바로 갈 것 같은데? 사실 떳배 같은 거 가져오면은 야무지일 수도 있겠다 이거 네 떳배 가져와볼게 떳배 가져가보자 이거 어우 아직 엠투 있던 오저구 자구자구 저기 차 안에 있다 톰슨 잘 잡았어 나있어요 태스타를 조심하고 저렇게 쳐막았어 시체 먹을 수 있어? 시체 먹었어 근데 이거 톰슨이야 오마이갓 나 총알 안들어갔다 총알? 오탄 내 쪽으로 걔 뛰어가 볼래? 내가 권탄을 줄게 이거 톰슨 안져나와 맥키고 있으면 우리 쪽으로 올 것 같거든 그냥 강 건너쪽으로 걔 뛰어오면 돼 왜요? 난 외벽따라 떼고 있어? 어 떼가고 있어 여기 털에 탄 없거든? 그 왼쪽에 있는 턴퍽 조심해야돼? 그 외벽 안에 있는 거 어 저... 저... 저 탄 없어요 아 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 흠흠흠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액키도로 올 것 같군 발 쏘면 안다? 어 들었어 짬프 소리 흠흠 온다 쏘사? 흫씨 이게 뭐야 야 이거 뭔데? 흫씨 뭐 장갑만 끼고 나왔어? 어 나 일단 자리에 옮길게 어 이렇게 와가지고 저 왠지 차에 템 개많이 실효했을 것 같은데 흠 차 비닐 번호를 부셔버릴까 그냥? 그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다시 가보자 그럼 피 개많아 형 피 개많아 형 개많아? 안전한 자리에서 어 내가 쏴줄게 쏴줄게 내가 쏴줄게 아 이제 타 없는데? 타 몇번 나왔어? 내가 부셔할래? 내가 깰게 어 야 조심해 좀만 좀만 더 그 코드락 쪽 쏴봐 야 아예 부셔야돼 이거 뭐 앞에 있다? 잡았어 잡았어? 아이씨 아이씨 그래도 안 열려? 아이씨 야야 팀 개많아 엎을래? 응 죽였어? 야야야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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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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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청했어? 잘해봐 이제 못 챙겼어 빠르게 해야 돼 다시 나올라간다 아다다다다다다다 다시 갔어 다시 갔어 바로 헤엄쳐 겟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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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포 세 발 먹었어 나이스야 사고들었나 말도안돼 아니네? 우리쪽으로 오네? 우리 뭐..근데 뭐가있나? 아 짝배에 남아있을라나? 짝배 짝배있나 책잡을래? 가보던지 그러면 뒤쪽편에 있나? 부식될 피는 아니여? 배있어? 다시 가자 빛있나? 있는거 같은데? 나있어 가보던지 오우..아 됐어 손실 먹으러 가볼래? 손실? 어 나 뒤에가서 정리하고 오우.. 오우.. 엘 박고 먹었어 시그널은 없어 뭐였어? 뭐였어? 셀 셀 셀 셀 260 오우 쉬웠는데 뭐야? 왓더팍 미니? 미니? 헤드가 사났어 왓더팍 난리가 났어요 스크메기 는 뭔가 느낌이 셀이 엉얼끌려가지고 미니는 Not 뿌보냈어 느낌이 싸웠는데? 셀은? 이거 못 꼬았지 않아? 야 미니 돌아서 올라와나보다 앞으로 갈게 라지 가는걸 수도 있긴 한데 나 앞쪽으로 잘 이동했어나? 새로 온다 새로 온다 새로 온다 SA SA 미니도 오는데 잠시만 야야야야 내 뒤에 새로 와 어떻게 보여줘 프리야 쩝됐어 우리 지금 새로 온다 모르겠다 씨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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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네 어우 쉣 어떻게 했어 내린가요 걔네 어 내렸어 너 위치가 어딘데 나 위치 그 꽁때기 어우 쉣 미니랑 같은 팀이야 뭐야 너 선실했어? 어 나 지금 대단 선실 아니야 걔네 위쪽에 있었거든 아 죽었다 아 앞에 좀 많이 내렸다 한 3명 있는 거 같아 그 선실에 뒤쪽에 뭐해 이 새끼들 프리야 몇 명인 것 같았어? 나 내가 본 건 두 명이었어 빵보기랑 알티기랑 풀무장 3명 잡았거든 3명 잡았어? 난 뭐 갈 방법이 없어 나 그냥 무장으로 먹고 빠지게 응 이 풀이 너무 무장인가 보다 발소린 뭔가 더 안 들리긴 하는데 일단 스웰은 밑에 빠졌어 배 다 잡았는데? 굿 3명이었어 풀무장 3명 너 거 합쳐서 하나 내 거 먹었나봐 내 거 먹었나봐 풀무장이 또 왔어 필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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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란거 없다. 다 잡았어. 오우. 총이 어디갔어. 어 뒤질뻔했네. 상대를 준다 못사는 상황이다. 얘 뒤졌다는 애들인데? 베니 타고 다셨나본데 그 배집에서? 그런거같아. 도망이란거 없다. 다 맞서 싸워 그냥. 일단 큰 배타고. 큰 배타고. 빠질질배 갈게. 이렇게 맞서 싸우는겨 그냥. 다 죽여버리 그냥. 뭔일이야 이거. 꺾일 때 되지 않았나? 안오겠지? 이제 쟤네가 말고 다른 애가 올거 같은데? 빠켓만. 나이스. 나이스. 가고있어. 야. 좆됐다. 네. 잠상조차가? 비밀조차가는데? 다잡았어. 나이스. 저거 템을. 일단 핑 대강 찍어놨거든? 너 짬탱있어? 어. 아니 짬탱없어. 일단 템 먼저 옮겨줘 이거. 오케이. 템 먼저 옮기고 짬탱 챙겨서. 중요한거 일단 내가 거의 다 챙겨놨. 몇 명 올진 몰라. 미쳐보는거야. 온난 많을거 같은데? 여기 할까? 일단 루프에 한 명 있다. 여기 가서. 대강 그냥. 우리 두개 파울 것만. 씨. 존나 떨리는데? 대집나 하나 지워야돼. 일단 먼저 다 죽인 다음에. 터렛 작업해야 돼. 야 한 명 애 주웠어. 잡았어. 잡았다 한 명? 다했어. 한 명 죽어있어 얘. 땄어? 어 피쳐야돼 피쳐야돼. 어 피쳐야돼. 얘네 침넘쿨 한번 만들어보자. 응. 흠흠흠. 왼쪽 오른쪽 코스. 터래? 깨진거 같고. 우측에서 정리해줄게. 응. 뛰었다. 응. 뛰었다. 응. 총 먹어볼래? 뭐야 씨. 아무것도 없어. 야 철저거. 흠흠. 나 1라인 먹었어. 어 뭐야 뭐야. 야 왼쪽 왔다 왼쪽 왔다. 잡긴 했어. 응. 형 오른쪽도 있다. 내 기준 오른쪽. 잠깐만. 나 당장 해야돼. 아. 잡았다. 잡았어. 나이스. 내가 먹었어. 아. 나 가게 좀 빡세 형. 밖에 다 지키고 있다. 응. 혼자 해야된다는 느낌으로 해야돼. 향ết 해봐. 그래서 자리에pect가 더 가 ל похож. 되어. 되는 가자. bab2 제가 마음에 들어갈 것 같아. 너 지금 루프로 하는거 같군 한타 뺄까 일단? 한타 뺄야 돼 일단 피 마실게 아 얘 시험 먹었나보다 너 괜찮아? 한타 빼고 다시 올까? 한타 빼고 다시 올까? 어 빼줘 빼줘 준비됐어? 준비됐어 패드라 박아줄게 온다 플러스 온다 애니바야? 가까워서? 슛? 지금 슛 하나 둘 무정 빼어볼래? 봐줄 수 있지? 봐줄게 산두가 있었나? 걔가 산두일수도? 느낌상 볼트있다 볼트있다 나 맞았어 피 좀 채울게 그.. 은선이거는? 어 확인했어 돌이벼 쳤다 어 돌이벼 쳤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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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잡았을거야 아닌가? 너 혹시 몇대 때렸었어? 돌이벼? 나 못 때렸어 아 그럼 안죽었다 안죽었다 안되는데? 먹고 빠져야겠는데 그냥? 불야? 나 다시 챙길게 그냥? 어? 얘 어디갔어? 좀 빠지는 듯한 무빙이었어 나 이거 뭐.. 야야야야 저기였어 나 죽었어 아 오케이 가는 쪽 아 나 논줄 알았어 미안 괜찮아 괜찮아 아 나 좀 멀었다 내가 너무 멀었다 아 나 당연히 그냥 개뛰우길래 어디 있었어? 그 우리 상자 상자 상자? 야 나 지금 템 챙기고 있을거야? 템 많았거든? 난 외벽 쳤다 해 아 확인 잡았어 잡았어 나 피쳐줄게 없어 어디에 불어났어? 그.. 그걸로 쭉 가봐 앞으로 내가 무장을 먹으러 갈게 응 아 시간 나 피쳐야 돼 형 더 있다 야 어디 잡아놨어? 그.. 더 앞이야 아 근데 못먹어 못먹어 외벽 없냐? 외벽 있어 외벽 쳐봐 외벽 쳐봐 먹을 수 있게 틀렸어 치체가 아예 앞이야 아예 앞에서 잡았어 아 나 추워 죽었어 아.. 미치겠네 이거 애들 푸싱한다 아 나 죽었다 아 그냥 빠질걸 욕심이 가있나 이거? 상자 까는건가 지금? 상자 까는거 같애 아이씨 왜 당연히 너라는 생각이지?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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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하아 수고하여 죽으네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개빡쳐가지고 우리한테 뺏긴걸 이제 제네가 들어간거 같애 뭔가 있을것 같은데? 그니까 여기 지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친구야 친구야 친구 차트 조심 오 잠깐만 열려있어 오 원유 500개? 오우씨 부족한데? 이벤치도 있고 오우? 안에 문 하나 더 있으면 못 돌면 돼요 사고긴 한데 오 문 없어 나이스 야 이거지 이거지 던져봐봐 던져봐봐 왜 던져봐봐 오우하 이그레 깨볼래? 밖에 마실게 땜질 해놓자 일단 던져놓을게 오오 죽었다 밖에 에이크 왔다 둘 광패난 애다 다져봤어 다져봤어 다져봤어? 나이스 나 잡아볼래? 침난 개멀어 한번 넣어놔야되는데 이거 일단은 왕석을 배실자 코드락 다 해놨거든 나 나갈줌이 됐어 미리 나와있을거에요 어디서 온지 봤어 얘는 위에서 야 이 저 절벽? 어 절벽 맨방이야 잡았어? 데뷔러와봐 어 잡았어 잡았어 눕혀놨거든 응 너 잡은거 뭐 어 그쪽 가면 하나 더이게 하겠어 하겠어 똑같은 애들 보자 사다리를 안챙여오겠는데 피씨 나왔어 오마갓 쟤 미쳤었는데 실링되나? 실링할까 찾아볼게 씨 보멘 망치가 어딨어 흠 오 온다 알특하나? 엠방향? 멀리? 아깝진 않아 어 볼 앞에 붙었어 잡았어? 한번 천천히 봐 샘질하고 있어 하나 더 온다 숨어져 형이랑 잡았어? 일단 못나와줘 문 좀 달고 나갈게 가더라도 분명 더 온다 천천히 천천히 잘 봐 천천히 안정도 타면서 문 일단 두개 달아놨고 그냥 외부 먼저 봐줄게 일단 어 푸시는 않아 큰일난거 일단 건차가 없어 건차 찍을 나무가 없어 나무를 좀 찾아볼게 나무를 좀 찾아볼게 아 진짜 나무가 하나도 없는게 말이네? 엠방 잡았어 pesar 야 Ya Feeling sy 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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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개많이 올 것 같아. 나갈게. 나갈게. 일단 너 침낭 깔아줄게 하네. 풀무사 한 명이 이스트로 돌고 있다. 이거 나무 캐긴 해야되거든. ㅅㅂ 몰라. 저기 왜 나무 보이냐? 아니 풀무사 안 어디갔지? 잡았어? 아니 그 풀무사 안 못 잡았어. 풀무사 안 계속 돌고 있었어. 이스트로. 나 뒤에 나무 쪽 개올게. 응. 다시 가줄게. 아니 그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냥 그 오른쪽에 엠바 하나 잡고 있는데. 뭐야? 지스케이스 하는 거야? 어 지스케이스 하는 거야. 아 뭐갔어? 나이스. 건차 찍고 들어가는 줄. 집에 나무가 없었어 얘는. 와 근데 엠툴. 나 반수인 줄 알았는데. 엠툴 들고 저거. 나 살았어? 응. 에이킨 너가 맞은 거야? 어 내가 맞은 거야. 아 나왔어? 두개에 나 잡았어? 로봇을 풀고 덜 잡았어. 나 지금 나가는 중. 투어 타서 찾아 봐. 70 방향. 70. 응. 가까웠어? 쩍쩍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주변에 침낭 있어? 아 있었어 다운인지 모르겠어 나도 일단 뭐 좀 맞춰놓긴 했는데 맞춰놨어? 그럼 다운을 줄 수도 있어 유다이 퍼스트일수도 있어 P6.6이야 근데 다운 안해줄 수도 먹어볼래? 응 회복이 없다 나도 이거 일단 계속 템을 안에 세이브하고 어 엠빠 죽었다 엠빠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 빠는 손 잡았고 엠빠 잡았어? 나 다시 뛰어갈게 일단 계속 무장 계속 빠는 식으로 하자 이거 어차피 집에 들어가봐야 밖에서 대기하면 좀 힘들겄나? 어 말씀 말해줘 나 저 엠빠만 먹고 어 응 먹었어 그 세미는 못먹 어 세미 내가 먹을게 어 내가 봐줄게 내 동굴집 애들 맞다 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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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넣어놓고 나와볼래? 내가 몇개 잡았어 나이스 템 넣어놓으면 나와줘 나 넣어놓고 다시 나올게 응 나 다 넣어놨어 아 배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게 아 죽었다 죽었어? 어 그 그 뭐냐 우리 왔던 길쪽으로 왔어 응 집에서 태어나가 봐 나 집에서 무장해볼게 여기 하나 잡았어 응 내가 잡았어 나이스 봐줄래? 먹어볼게 나 무장부터 할게 어 무장부터 해봐 원신 하나 더 키우고 있었구나 응 하나 더 어딨지? 그거 너 발 앞에 어 나의 프렘베이 나의 프렘베이 템 넣으러 가봐 아 했네 다 먹은건가? 응 다시 무장 넣어놓고 올게 잡았어 잡았어 맞다 너 풀모장해? 어 알케야 어 다시 나갈게 애들 이성이 잃고 계속 올거야 뭐야 너가 외벽친구였구나 잡았어 내가 외벽친구였어 형님 낯선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상대방이 던거야 나오자마자 상가왜 왜 상가 그 두개 있길래 응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나 기다려 아 외벽이 없어가지고 아 펼쳤어 그 꼭대기였어 딱 꼭대기 계속 그 자리 홀딩중 좀 때려놨거든 지금 뛰어볼래? 응 응 나무외벽에서 점프점프 좀 응 리키했어? 아냐 아직 리키해봐 얘 외벽들 사이에 있구나 하자 나 왼쪽 돌아볼게 응 으응 금방 뒤에서 빠졌어 아 금방 뒤로 빠졌어 그래서 반차를 있었거든? 응 잡았어 나이스 먹었어? 응 먹었어 템 옮기는 것도 일인데 이거? 그니까 이거 어떻게 옮기냐? 감에 옮겨야될거 같은데 제가 좀만 더 홀딩해보자 안온다 싶으면 그냥 킬치고 헬기 타고 올게 집에 가져가야되는거 위주로 일단 다 먹어볼게 잠깐 외부좀 봐줘 봐줬어 이제 내 맨몸으로 비빈다 옮겨야 될건 먹어놨건 좀만 더 기다려보자 얘네 거의 안온다 싶을때 그때 헬기 끌고 올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잡았고 응 걔도 무장이야? 네 너 총이야 지금인가? 헬기 타고 한번 와볼게 아 뭘 당하고 있을게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나 올게 아 흠흠 그리고 일단 나 킬치고 지방에서 재무장할게 얘네 한번 더 오는거 한번 체크해보자 일단 뭐 원유 1000개 가폭 19개 흠흠 그리고 M2 그리고 철광석하고 철조가 많았고 컴퍼는 뭐 조금 있었어 숯은 별로 없었나? 숯? 두줄? 대략? 나이스 M2가 레전드긴 해 그러니까 너 왜이렇게 맛집이냐? 뭔가 맛있을거 같긴 했어 응 작은집 치고는 진짜 가장 맛있었어 삼겹템 때려받을거 같게 난 꺾인거 같긴해 난 온거 같애? 응 그래 친구들아 꺾일때가 됐잖아 우리 스팀체크하게 뭐 풀어달라고 하는데 아 비봉기 풀어달래? 어 그래 핵같애? 스팀 뭐 라모 하하하하 진짜 꺾인어 진짜 꺾였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이제 안 와 안 온 것 같애? 어, 조용해 야야야야 난리가 났어 이거 뭐야 C 이거 고속으로 쏠까? 저희 같은 팀인데 C 났어 그냥 지들끼리 좀 아 C 이거 고속으로 쏘면 개 재밌겠다 나 처음에 뭔가 싶었는데 저거 그니까 아 M성구 소리가 들리길래 아 저 아까 터그부터 한 대 그거 같은데 형 아까 우리 본거 항구에서 응 광캐로 왔나? 이 친구들? 설사네 뭔가 느낌이 광캐로 온 것 같긴 해 한번 쓱 둘러보자 가면서 어디 갔을까 어디 그리 여행을 다니는가 그것도 두 대를 끌고 그리넌이 좀 되나봐 어 여깄다 터그 또요? 어 바로 밑에 나 이제 보였어 이놈들 봐라 이거 여기 단대 있다 이놈들 봐라 이거 여긴가? 우리 잡으러 왔나? 우리 집 앞에 다 붙어있는거 아냐? 그니까 나 졸넘 무섭네 아 쪼넘 무섭네 아 쪼넘 쪼넘 아 쪼넘 쪼넘 아 쪼넘 쪼넘 왔어 왔어 아 저기 위에도 있다 스펙 다시 위에도? 어 위에 먼저 잡어 아 살짝 왼쪽으로 꺾어보면 보일거야 어 확인 확인 어 보이지? 내리던지 여기에 어 어 뭐야 왔어 왔어 어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서 루팅해봐 나 헬기 띄워볼게 지금 방퀴로 왔나본데 느낌이 뭐야 내 내 밑에 사운드 사운드? 위에 홀딩어 있어봐 잡았어? 나이스 하나 더 피피다 너 일단 못잡았어? 검은색 무자 하나 더 있다? 너 피부터 채워봐 일단 나 안맞았어 검은색 중무자 하나 더 있다 풀무잔 M3구 어 졸만간다 어 나이스x3 검은색 무자 하나 더 있다? 어 확인 확인 이쪽 개짠다 얘 어디로? 지금 내 헬기 밑에 돌을 뺏었네 잡았어? 잡았어? 잡은거 루팅 할 수 있겠냐? 자 해볼게 헬기 이렇게 봐줄래? 아 아까 멀리 있던 애 한번 이리로 빼고 올거야 M3구는 어떻게 할까? 너 일단 그거 잡은거 먼저 루팅 해보는디 옆에 사운드 왔어 잠시만 에이 흰색 무장 집에서 튀어나왔다 너 잡은거 저거 알틱 먹으러 간다 확인? 흰색 무장? 이쪽 와봐 여기 알틱 먹으러 오거든 아 확인 잡았어? 그리고 버터쪽으로 개 뛰어갔어 한 명 아씨 총알 없어 아아 들어간다 새끼 프리야 일단 저 M3구 다시 먹으러 가자 아 네 흰색 무장 이거 총로 먹었거든? 응 근데 시체가 안보인다 그러면 그냥 벌떡 했나봐 그 흰색 무장 개 개 쟀어 아 개 쟀어? 아 그럼 집에서 나온게 아니고 이렇게 벌떡 해가지고 개 쟀나 보네 형 야 토오부터 하는데 없어졌어 여기 났어? 개 쟤고 있어 지금 얼쑤? 왜 때려놨어? M3구 M3구 내가 먹을게 사이버셋인데? 얘 풀모장이다 나 호박 37개 호 나 호박 먹는 중 잠깐만 나 집에 가야겠는데? 이거 들고 그니까 가자 왜지? 엘기도 수리 한번 해야되네 에이 저것도 떠난다 간다 위에 그냥 겁 한 번 추면서 여기 안 돼 안 돼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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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봅 타고 광캐로우네 어 저기 2명 더 있다 뭐 있어 모빌 타고 오네 70방향 한 명 풀모장 한 명 알트기였어 계속 무장이 생겨 지금 템 마저 더 옮겨 와야되는데 지금 이제 막 캐러 왔었나보네 여기 있다 사람? 어 확인 확인 근데 능모 같은데 2명이다 그지? 어 내가 아까 모빌 타고 오네 맞는거 같아 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신이 났어 아주 그냥 그냥 신이 났어 그냥 어 이동했나본데 그지? 어 빠진다 빠진다 어 저거 간다 저병 밑으로 떨어졌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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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누르던지 찍어 누르던지 저병 내려줄게 어 여기 몇대에? 나만 돌해볼게 나 살짝 왼쪽 돌아볼게 응 여기서 빨리 해볼게 둘 다 있었나? 아 아니야 나 알틱 밖에 못봤어 아 능모도 있어 능모도 있어 넥모도 있어 엉모도 잡았어? 알틱도 잡았어? 나이스 아 뭐야 안좋았어 오이시 다잡았다잡았어 다잡았어? 어 으으으으으이씨 얌 문제요? 에이 미쳤어 탬탱이라 할게 아시 안먹었어 갈 준비하자 오마갓 야 얘네 걔들이야 누구? 저 큰집 애들 큰집 애들 아 저 디지팔? 어어 좋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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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끼들 그냥 신이 났어 지금 모빌타고 파밍하네 오케이 업보 1스택 더 오케이 좋아요 코렉 두자루정도 올려놔야겠다 뭐 바닷가 저기서 빵소설이 났는데? 190번 응 들었어 서구버튼있네 서구버튼있어? 야야야 터트리러가자 가자 가자 고소 챙겨올라와볼래? 고소 챙겨올게 기다려봐 받아보어 가자 가자 어디가 써있어? 그래 얼씨구이 신이 났어 아주 둘이 딱 정해 앞뒤 앞에 있는거 뒤에 있는거 뒤에 있는거? 몰라 일단 그냥 쏴 그냥 슛! 미리 많이 예측해야되나? 좋은데 어디 도망가게 어디 도망가게 inaire 옥셋 무빙으로 되나 그게 좋지 그게 돼 오오오오오오오우 오오옹!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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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그럼 나 피 Prix 올께 옥 findext! 옥 willing 이게 괜찮아? 그게 괜찮네 저거, 총을 한 대 톡톡 때려봐. 수출 못 하게. 버텨놓을게. 준비해봐. 나이스와. 헤헤헤. 연기난다 연기난다. 연기난다. 맞은거지? 맞은거 같은데? 어, 피쳐 피쳐. 피어먼저쇼, 피어먼저쇼. 야, 가라앉았어, 가라앉았어, 가라앉았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피 다 채우고 날아와봐. 잠시만, 물가키를 안 챙겨왔어. 일단, 내려보든지. 오케이. 어디야? 야, 여기, 여기. 올라와봐, 올라와봐. 나, 나, 타봐, 타봐, 타봐. 어, 갈게. 지금 알티, 이거 헤엄중이야. 아, 야, 씨. 어떡해. 괜찮아, 나, 각사쪽 있어. 대략 25방향이었거든. 25? 난 또, 헬기가 빠졌어, 씨. 나, 일단 빠져볼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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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티칸데, 알티칸데. 잡아, 잡아, 잡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물가키를 안 걷고. 일단 헤엄을 쳐서 빠질게 나는. 어. 씨, 미니. 아, 씨, 이게 빠지네. 야, 뭐야. 장사쪽, 장사쪽. 오마갓. 나, 밑에 있어. 나, 근데 너무 멀어. 나 이거 물가키 없어, 좀 늦어. 아, 나 가겠는데? 나 그냥 템 다 뿌릴게. 어, 다 뿌려, 다 뿌려. 나 죽었어. 얘 완전 위에 있다. 배에서 갈아입었나봐. 아, 죽었어, 씨. 오, 마이갓. 아, 헬기, 씨. 아, 저 파도 높이 때문에. 까비. 좀 천천히 몰고 이랬나? 너무 급했다. 까비, 까비. 준비했어. 암레디, 암레디. 뚫고 들어가자. 응, 뚫고 들어갈까? 응. 오케이, 고. 쭉쭉 들어가자. 따블도어 쪽 한번 뚫어볼래? 들어가자. 왼쪽, 왼쪽 문이랑 같이 뚫어야 돼. 아이고. 왼쪽 문도 없어져야 돼. 폭발단. 어, 일단 광선 많아? 털이 꺼져있다. 털이 부셔버릴게요. 내가 내려가는 길 같은데? 아닌가? 문 열리는 소리인가, 이거? 어, 문 열리는 소리야. 밑에 폭발단? 어. 밑에 밑에. 여기 위에서 온다. 야! 열렸어. 잡았어, 잡았어. 피해 쉽고. 뚫어봐, 뚫어봐. 어, 가라지. 가라지만 뜨면 돼. 새끼 어디서. 어어, 샤트 씨. 죽었어? 어, 아니 없어 없어. 샤트가 없어. 폭발단. 여기 건설까봐. 아. 바로 땜질하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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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폭발단이 없어? 야, 여기 여기. 빨리! 휘이.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찾았어, 찾았어. 허허, 헉, 씨. 핫. 아, 위에 뭐가 더 있을까? 뭐 없을 것 같겠는데? 어, 오케이. 근데 까보지 뭐. 까볼게. 어. 까졌네? 응. 깠어. 위에 이자흑이랑 침대 있다. 침대 까버리자 이거. 깔 거 가져올게. 나이스. 응. 까봐요. 까봐요. 뭐야. 태어난 거야? 응. 태어났어야 죽였어. 안 되지. 어. 이 층 끝이다. 와. 나 안에 침낭부터 깔자. 태어난 뭐 진짜 나온 게 없어. 왜 이렇게 바텀이야? 딱히 뭐 그 얘 무장하는 거 꼬라지 보니까. 기대는 안 하긴 했어. 기대는 안 하긴 했어. 형. 응? 알틱 있다. 밖에 알틱 있다? 응. 외부 정립맘들아? 가면 돼. 가면 돼. 알틱 하나 있었거든? 집 바로 앞에 붙어있을 것 같은데? 뒷면에? 기다려봐. 안전하게 하자. 아 이제 기다리고 있어봐봐. 응.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찾았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얘 얘 내가 아까 보낸. 내가 아까 보낸 아니야. 어. 수명이야. 이러면. 조금만 기다려봐. 여기 딱 붙어있다. 이놈새끼요. 그림자 보인다. 그림자 보여요. 일단 채소들이다. 내 닉네임 아까 보내는 다른 애였어. 채소들. 어. 침낭쿨만 좀 돌고 나가자. 침 났는데 그냥? 창문 떼다 붙여줄까? 어. 한번 해볼래? 준비하고 있어 봐. 어. 우측 오면 얘기해줘. 이거 떼면 돼. 지금 지금? 고고. 어. 잡았어 잡았어. 나 오든지. 준비했어. 아. 나 왼쪽이랑 오른쪽. 아니면 같이? 한군데로? 어. 나 오른쪽 갈게. 오케이. 하나 둘 셋 고. 클리어인데? 오케이. 조피아? 얘 어디에 들어? 일단 다이빙 세트 챙겨서 레이드 템이랑 좀 중요한 거 옮겨볼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 무장 하나 남겨달라야겠다. 응. 그 무장 넣어놓으면 될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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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대 갈게. 응. 열게. 고. 고. 가자. 외배역 필요해? 아니. 나 외배역 있어. 저 위 언덕에? 다시 비비로 오나 보다. 집에 갈 건데. 준비했어? 왜 이렇게 넣어놨어? 술탄 좀 가져갈래? 응. 나 술탄 지금 비비면서 썼어. 일단 고. 고. 놔둬놔. 근데 쓸진 모르겠고. 가자. 가자. 일단 먼저 내려가볼래? 해줄게. 불탄. 터가면 된다? 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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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발. 거짓말을 해 줘. 계속 가야 될 듯? 이거 혹시 몰라서 펌핑 하나 더 남겨놨었거든? 응. 이게 막혔나? 오마가트. 여섯 개로 좀 짧긴 한 것 같은데? 나 펌핑 줄게. 야야야. 가져올게. 여기 펌핑. 봐봐. 오! 왔다. 왔어? 어? 불러 불러? 흘려 줄게. 사잔하니. 가 오랜가. 후 направ. 가보자고. 응? 오타 national 2. 잡는다. esca Arizona. 어 발자. 바와. 위사 양쪽. 터렛 쓸 수도 있다. 위에 좌우있고. 네 좌우있다. 전 안 죽일게. 혹시 모르겠다. 괜찮을 때 안나오고. 어 터렛 날라갔다. 여기 터렛이 왔네. 나이스. 와 옐로우 베리. 유왕 유왕. 우측 위에 유왕. 어디 어디 어디. 우측 위에. 와. 오 씨. 베리 있다. 베리 존나 많아. 형 이거 봤어? 어? 이거 이거 봐. 왓다 파크. 형 우리 스크래치에 걱정도 없이. 일단 권차 안나갔거든. 아 이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에 가라지 먼저 까볼게. 아. 아 이거 시체때문에 업가당할 것 같은데. 죽일까? 어 죽여 죽여. 그래. 이거 권차 아니야? 권차는 찾았어. 왔어. 왔어? 어. 지금 옆에 템방인가 본데. 나 갑옥 쓸게. 자. 권차. 권차부터 까라고. 밑에 나무 있지. 여기 나무 있어. 어. 권차나 찍어볼래? 어. 여기가 제발 메인 템방이길. 네. 나 컴포. 무장하고 총 많아. 소유롭게 또 있다. 컴포. 컴포. 거의 반 박스. 나이스. 권차 찍었어 혹시? 아 찍었어. 권차 그냥 여기 박아볼래? 권차 박고 일단 저기 입구부터 땜질을 놓자. 좋았어. 발 소들인다? 여기가 사운드 하네. 응. 소위도 본것 같지. 사운드. 어. 이따 밑에 진안할게. 진안. 뭐야? 카운터는? 오쒸 깜짝이야 내용물은 다 나온 것 같지 이거 잘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지 일단 밖에 경계가야지만 계속 시키고 있을거야 무조건 대기하고 있을거야 거기서 아무튼 하나 볼게 싸해 있으면 우리 위에 무장으로 살짝 비벼도 돼 복지 감자도 있어 시앗들 다 야무지던데? 자 일단 외부에는 없는 것 같애 외부에는 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되갑니다 아 왜?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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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돌고 있어 이 새끼 이거 잡으러 갈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응 못 참거든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아 아 넘어갔어 얘 왓츠 죽여버렸어 죽여버렸어 죽어버렸어 죽여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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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차템이 녹았을까? 가폭으로 뚫어보자 저 파데 뚫으면 먹을 수 있을까? 그냥 그건 엄마 같다 저기 일단 파데 뚫어볼래? 돌파데? 아 죽여버렸어 돌았다 어? 어 돌 올렸다 지금 나 침낭쿨이야 나 문 안 열게 문 안 할게 나 그냥 술탄 들고 들어갈게 아 좋은데 다 내려갔나봐 응 얘네 다 내려갔나봐 응 어? 뭐 맞았다 맞았어 아직 밑에 있다 아직 밑에 있어 응 딱 왼쪽에 숨어있거든? 우리 입구 기준 왼쪽 같이 한번 뚫어봐도 돼 해봐 민이 왔다 해보든가 열어보든가 내가 막 퍼 쏠 수도 있어 생각해야 돼 넌 일단 하면 안 돼 다 남을게 그러면 해볼게 응 어어 안 나 소리 났어 안 나왔어 아 아 저 안에 있네 잡은 듯? 나이스 자 아 터 죽었다 짐포 썼어 짐포 앞에 문 뚫렸을 수도 있다 뭐 앞에 문 뚫린거 같애? 어허 뚫린거 같애 건차쪽 문 뚫는다 거짓 저에겐 잡았어 아저씨 아 퍼 맞고 죽었다 원차 날라갔을거야 응 어떻게 됐지? 나랑 같이 맞고 죽었어 일단 아 잠시만 그럼 뭔지 해볼게 아 하나 더 있다 아 씨 하나 숨어있어 밑에 아 위에 한 명 더 있어 실황을 좀 해야죠 에이 실황을 좀 해야죠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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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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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는 일단 먹힌 것 같고 아마 마당이나 뭐 그런데 태어나서 위에는 먼저 자르면 되죠. 그 다음에 그 털을 부시면 될 것 같아. 맞아. 핏졸부네. 그냥 디스폰해야겠다. 맞아. 감이 없다. 저렇게 올 줄 몰라. 그냥 빵복 2티어에 코슬로켓만 들고 왔던데. 아니. 어 나 게이트 태어났어. 뭐야. 그 걔네 집 방향 쪽 웨건 따였군. 어. 그것만 조심하면 돼. 뭐야. 우리 침대방 쪽에 소위가 깔려있냐. 그 마당에. 어. 그 옥상에서 소위 깔아서 해야 되네. 내가 찔리는 건가? 오이 쉣. 괜찮아? 아니 나 안 죽었어. 찔린 건 나야? 아 찔린 건 나 아니야. 내 앞에 있다. 오 쉣. 터렉부터 부셔요. 걔 아직 못 남았어? 응 여기 안에 있어. 터렉부터 좀 깨볼게. 진짜 터렉 깰 거야. 야 근데 루프에 싸운이야. 응. 루프 태어나볼래? 콜 걸렸어. 아 얘 한 번 더 올라오겠다. 마당 터렉도 다 깨나는 것 같은데? 아니 밑에 있는 건가? 모르겠다. 아 됐다. 태어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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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맞은 것 같아? 응. 나 고속 맞았어. 맨몸 고속이었나? 맨몸 고속이었나? 못봤다. 바로 맞고 죽어가지고. 아 일단 템 다 뿌려줬다. 밖에. 와. 이러면서 뒤지는 게 존나 신기하네. 아니 오프라인 치면서도 뒤지는 게 존나 신기하거든. 포탑 맞고 뒤지고 그랬나 보네. 와. 그냥 걔 쫄곤해. 다 도망갔나? 이제 2티어로 계속 비비는 것 같아. 아우. 루프템 먹고 빼고. 마당템이랑. 응. 루프템이랑 해봤자 근데 뭐. 풀모장. 어 몇 개? 루프템? very big. 스펀죠? 응. 루프 계속 보고 있으면 될 듯. 여기를 가착해. 응.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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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터트려놓을게 너 이거 침낭만 쬐면 되구나 떼거나 그리고 여기 활그룹 일단 나 장실좀 갔다올게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조금씩 подар지 그리고 여기 있는 심리에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자신을 경영해보는 중 딱 이쁘러온을 아무리 잡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